작년도 조선 수주 잔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한국조선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 대형 조선사 9곳의 수주 잔량은 2,800만 CGT로 2002년 2,700만 CGT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수주 잔량은 2002년 3천만 CGT를 밑돌다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6,400만 CGT까지 커졌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008년 5,400만 CGT, 2011년 3,300만 CGT로 줄어든 데 이어 작년 3천만 CGT 아래로 떨어지며 5년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조선주가 올해 조선업 시장이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